네,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교황청 종교관 대화평의회는 전세계 불자들에게 보낸 경축 메시지에서 불자와 그리스토인이 자비와 형제의 문화를 함께 이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이 배삭축제, 즉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올해도 변함없이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벌써 25년째입니다. 메시지는 교황청 종교관 대화평의회 의장 미겔 앙헤 아유소 기소 추기경과 사무총장 코디 또아꾸 칸카남 인두닐 자나카 몬신열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교황청 종교관 대화평의회는 시타르타 왕자가 삭발한 뒤 비단옷을 벗고 소박한 승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프란치스코 성인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타르타와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본받아 초연한 삶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류와 공동의 집인 지구의 고통을 덜어주는 협력을 서로 증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청 종교관 대화평의회는 사회 해악의 원인을 뿌리뽑기 위한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과 이들을 보살피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망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그들을 격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지난해 2월 교황이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방문했을 때 아흐메드 대이맘과 재택한 인간의 형제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불교 최고 지도자에게 이 공동선언문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아울러 불자들의 벗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해달라며 상호의존을 강조했습니다.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서 날마다 더 큰 배려와 인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호관계가 모든 중생과 모든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복의 원천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끝으로 오는 10월 15일 교육에 관한 세계협약의 쇄신을 주제로 열릴 국제회의에 불자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해 9월 교육에 관한 세계협약을 주창하는 메시지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열려있고 포용적인 교육 열정을 새롭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제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한 달 연기됐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